통증 완화와 교정에 좋은 1대1 맞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의학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통증과 체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른 자리로 돌려주는 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1대1 맞춤 집중관리하고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바르게 정렬시켜 기능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부 척추관절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 및 연부조직을 손으로 직접 스트레칭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도수치료는 만성근육통 환자, 각종 디스크 및 요통, 신경통, 관절통 환자, 불규칙한 운동에 의해 근육 및 관절이 경직된 환자, 자세 및 체형이 불균형한 환자, 외상 및 수술 후 재활환자에게 추천합니다.